그 일 꼭 해야 돼요? 우리 아빠가 나한테 준 거야. 나 나한테 줘. 나 이은성 씨 일에 더는 안 뛸게요. 몸조심하고 엄마는 우리 윤석이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. 이은성, 김영주야. 나 대체 어떤 사람이야? 어디까지 접근한 거냐? 감사님 죽을 뻔한 게 시티한테라는 관계가... 이은성이 나를 디벨로 미행 붙여. 미행이요? 내가 직접 잡아낼 거야.